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부부와의 법적 분쟁, 횡령 혐의를 갖고 이제는 박수홍의 사생활까지 폭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3일 8차 공판에 들어서기 전 모친은 아들이 김다혜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하는데요. 이날 박수홍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고 그의 부모가 증인으로 참석하여 친형을 감싸며 비자금을 만들어준 것이지 횡령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박수홍은 어머니만은 지켜달라고 요청하며 그의 친부만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아왔는데요. 이날 증인으로 나온 박수홍 부치는 32년 동안 가사도우미로서 케어를 했는데 부모를 빨대 취급하며 피를 빨아먹는다라며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치는 장남이 운영했던 연예기획사로부터 입금받은 돈에 대해 비자금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비자금 사용 용도에 대해 박수홍이 여자를 좋아한다. 여자와 사귀다 헤어지면 자동차 선물을 사준다. 그래서 현금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홍이가 내가 아는 것만 6명 만났다라며 아기가 생겨서 형과 형수에게 처리해달라고 한 적도 있다. 그러다가 지금 연애 못했다고 하냐는 커친 폭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모친 역시 박수홍이 벌어오는 돈 정말 안 썼다. 미운 우리 새끼 출혈료로 옷 사입었고 지난해 수술비용도 내 돈으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수홍의 부치는 내가 맨날 집에 가서 청소도 해줬는데 문도 안 열어주더라. 결혼을 안 시켜줬다고 얘기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 화가 많이 났다. 형이 동생 뒤를 다 닦아줬는데 뭐 이런 놈이 있나 싶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박수홍의 사생활을 폭로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우리가 30년 동안 뒷바라지 했는데 2021년 고소 후 칩 비밀번호를 바꿨더라라며 여자하고 잔 뒤에 콘돔까지 다 치워줬는데 말도 없이 바꿨다. 그래서 화가 나서 수화기로 문을 내려쳤다고 합니다.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두 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혈료 등 62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친형이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 7천만 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천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천만 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 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 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고 일부 공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취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수홍의 부친은 지난해 10월 친형과 대질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두한 박수홍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박수홍의 부친은 80 나이 든 부모를 고생시켰다. 박수홍이 도둑놈이라고 말하고 흉기로 배XX를 XX겠다고 위협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수홍은 지난 3월과 4월 4차,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친형 부부의 엄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는데요. 7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박수홍의 친동생은 동생들은 이용의 대상이었다며 박수홍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앞으로 박수홍과 친형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궁금해지네요.